오후 1시에는 Y10라디오 94.5MHz Y10라디오 이슈앤피플 듣고 계시면 정말 다양한 소식들, 이슈들 접하실 수 있죠. 지금 시각 1시 37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 퀴즈 내드렸는데 어려웠나요? 정답을 많이 못 보내주시네요. 이분 검사 출신인데요. 지금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입니다. 1번 한동훈, 2번 한동안 뜸했었지. 보기는 피리가 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의견, 이런 얘기 꼭 방송에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Y10라디오 주파수입니다. 94.5MHz.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공의 촉 시간인데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촉 듣다 보면 공에 대해서만 촉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인생살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업앤다운이 가능한 그라운드 혹은 공이 튀어 다니는 곳을 가장 잘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예약이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손흥민. 네, 뭐 사실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국 선수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면 유럽에서 최고의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곳인데 다시 한 번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난 주말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홀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19호 골이 됐고 이 기록이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한 시즌 리그 최다 골을 넣은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최다 골을 넣은 것이고 현재 득점 선두인 리버풀의 살라 선수를 3골 차로 추격하게 됐기 때문에 3골이라면 사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도 했었고 이번에도 2골을 넣었었고 한두 경기만 이제 또 골을 추가한다면 정말 한국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전으로 생각하면 만화로 만들어도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진출 정도만 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기 풋볼아시아 한주영 기자님 오늘 뉴스 잘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좀 조마조마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뉴스가 많은데 즐거운 뉴스를 유일하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구체적인 골 장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경기를 가끔 즐겨보고 또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것들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 상황이 굉장히 극적인 게 아니라 골이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나 멋있고 극적이더라고요. 사실 축구 경기 하면 정말 승리를 이끈 골이라든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온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골, 쇠기 골을 넣은 거거든요. 완승을 거둔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할 때는 정말 이 선수가 안 보이다가 부지런히 뛰다가 하나 해냈네가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너무나 잘해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 축구 본고장에서 게다가 놀라운 건 코너킥을 찬다는 건 잘 차는 발로 차잖아요. 공 세워놓고 차니까. 오른발로 올려서 어시스트를 했는데 왼발로 두 골을 넣었고 그중에서 또 한 골은 왼발로 중거리 슛을 감아차기로 넣었다. 세계 축구 역사에도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동일하게 잘 차는 선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고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스포츠 웹신이 있어요. 디에스레틱이라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잘나가는 기자들을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가지고 유료 웹신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양발을 가장 잘 쓰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역사 전체로 봤어요. 역사상. 그 잡지로 가진 않으시나요, 황 기자님? 거기가 영문이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영어가 걸어막혀서. 알겠습니다. 정말로 왼발 득점왕 순위에도 올라갔어요. 오른발 잡이인데.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19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에 11골을 왼발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왜 의미가 있냐면 2011, 2012 시즌에 아스널에서 반페리지 선수가 오른발로 12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왼발만 지독하게 잘 쓰는 선수인데 최전방 중앙으로 가서 골을 넣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른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록에 지금 한 골 차로 다가선 거고 한 골만 왼발로 더 넣으면 역사상 한 시즌 왼발 최다 골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는 문전에서는 사실 오른발, 왼발 가까운 데서는 누구나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발이 아니어도.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을 정말 정교하게 차서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기록으로 보면 왜 역대 최고냐. 손흥민 선수가 역대 85골을 넣는데 그중에 39골을 왼발로 넣었어요. 44%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약한발 득점 비율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양발 득점 비율을 기록한 선수가 존재하지 않고 2위 선수가 루카쿠거든요. 현재 첼시에 있는 선수인데 33%예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양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발 능력으로 이렇게 전 세계 내 사랑을 받는다. 갑자기 자괴감이 드는 뭘 도대체 어떤 말도 쓰지 못하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단한 스포츠 스타인데 독특한 골 세러머니가 하나 나왔어요. 흔히 아는 철칵 세러머니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저는 왜 저렇게 하나? 그 골 장면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따뜻한 얘기가 숨어있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처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 세러머니를 철칵 세러머니를 워낙 많이 하니까 게임에도 나오고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그 세러머니를 하려고 할 때 동료인 브라질 선수가 같이 따라하면서 철칵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제대로 해야지라고 동료들도 뭐라고 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알고 보니까 경기 전에 조사나였던 토트넘 팬인 꼬마 아이가 이번에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두고 시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 팬인 거죠.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 세러머니를 따라하는 과정에 찰칵 세러머니가 손이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동그랗게 약간 좀 삐뚤게 한 겁니다. 그거를 따라하고 그 아이가 했던 다른 키스 세러머니와 다른 제스처까지 따라하면서 이 꼴을 너에게 내가 바친다. 내가 너의 세러머니를 경기장에서 하면서 힘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영국 어린이날도 5월 5일인가요? 전 세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참 따뜻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살라 선수를 제끼고 득점왕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주말에 리버풀과 직접 맞대결도 있거든요.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또 득점왕 경쟁에서도 따라가고 또 토트넘이 4위 경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면 정말 드라마틱할 텐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손흥민 선수의 골과 토트넘의 승리가 나온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축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영웅의 스토리는 정말 역사 속으로 차범근, 박지성, 그전에도 수많은 복싱 선수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힘들거나 좀 지칠 때 많은 응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결승만 남겨두고 있네요. 네, 사실 말씀드리는 그 살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리버풀이 일단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해서 결승에 올라갔고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리버풀과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맨체스터시티가 결승에 올라가서 잉글랜드 팀 간의 격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실제로 준결승 1차전에서는 맨체스터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 4대3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차전도 맨체스터시티가 마드리드에 가서 먼저 골을 기록하면서 1, 2차전 합계스코어를 두 골차로 벌리면서 맨시티가 예상대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대회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 45번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1대1이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맨시티가 유리했습니다. 1차전은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 추가시간 2분에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률이 된 거죠. 1, 2차전 합계가.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 연장전 5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을 더 넣어서 3대1로 승리하면서 뒤집기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오죽 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으면 지구방이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그 저력을 여실히 드러나봤네요. 결승은 그러면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도 있는 팀들이고 또 2018년에 결승전에서 만났던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한 팀입니다. 13회 우승이고 리버풀도 사실은 잉글랜드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고 두 팀 모두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고 화끈한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월드컵이든 챔피언스 리그든 4강 결승쯤 되면 서로가 조금 신중하게 경기를 하고 공격을 잘하던 팀들도 조금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이 팀들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보다 공격을 할 때 더 장점이 잘 나오는 팀들이다 보니까 다득점 경기와 예상이 되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4강 1, 2차전만 해도 거의 6골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4강 전 1, 2차전에 5골을 넣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축구 축구가 전술이 발전하면서 수비적으로 감독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경향이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줄까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혹시나 축구가 지루하다 재미없어졌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보시면 농구 경기처럼 빠른 속도로 경기가 진행되는 조금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농구 경기처럼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흔히 우리가 저희 중동에 침대 축구 많이 욕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경기의 수준과 질은 떨어뜨리는 그런데 창과 창이 아주 빛나는 정말 번쩍이는 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포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었던 쇼트트랙 좀 인기 많았던 선수들이 이번에 대회를 못 나가게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2022, 2022, 3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사실 국내의 최고 선수를 가리는 대회인데 보통 1차전 선발전하고 2차전에서 결과를 통해서 국내 랭킹도 정하고 대표팀으로 활동할 선수들을 고르게 되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지금 줄줄이 2차 대회에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금메달리스트로 황대원 선수가 2차전 출전을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1차전에서는 1등으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실격을 당하기도 했고 미끄러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 대회 선발전 직전에 코로나19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 나름 좀 회복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몸이 계속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대로는 계속 해봤자 몸만 좀 상할 수가 있고 쉽지 않은 상태라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황대원 선수 지난 동교 리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셨지만 코로나19 걸리고 회복되기가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좀 사실은 운동 선수들에게도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관련 쪽이어서 곽윤기 선수도 기권인데 코로나는 아니고 부상이죠. 사실 곽윤기 선수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은차가 점쳐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워낙도 경기 외쪽으로도 화제가 많이 됐고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선발전도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잘 경기를 했는데 경기 도중에 부상을 좀 입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근육 파열이다. 그렇다면 사실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황대원 선수에 이어서 곽윤기 선수까지 대표 선발전에서 낙마를 하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2022, 2023 시즌 세계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은 저는 또 동계 빙상 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곽윤기 선수가 나이는 많다고 하셨는데 머리색이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10대 저희 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또 스포츠의 인기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었어도 다시 한 번 또 이겨내지 않을까 또 긍정의 에너지로 이겨내서 뭐 쇼트트랙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기고 지는 것 스포츠만큼이나 치열한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오로지 승 아니면 패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치인들도 이렇게 좀 스포츠 선수들도 하는 소통 혹은 눈높이 혹은 좀 다양한 재미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곽윤기 선수 얘기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자 농구 얘기도 한 번 해볼게요. 과거 사실은 저는 농구대잔치 세대여서 농구 그냥 겨울철에 온 동네가 농구였는데 요즘은 또 프로농구 되고 외국인 용병도 많이 들어오면서 다채로워졌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농구대잔치를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요.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전희철. 고대에. 전희철 감독이 이끄는 서울 SK의 우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 7전 4선 승자다 보니까 아직 1, 2차전밖에 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서울 SK가 정규리그 챔피언이고 1, 2차전 모두 지금 안양 KGC의 좀 압도적인 경기력상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승리를 거두고 2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스포츠는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SK가 조금 앞서가고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 보도 영상을 몇 번 봤는데요. 과거와 달리 뭔가 이렇게 짜여진 조직력보다는 현란한 개인기가 뛰어난데 아무래도 농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술적으로도 많이 교육이 되고 발전을 하고 또 NBA의 영향도 받고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농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구 대장실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농구 인기를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농구가 좀 수비 농구가 된다고 했던 지속들 때문에 몇 년 동안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농구를 하기 위해서 팀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국 선수들 3점 슛 멀리서 꼽아내거나 요즘 덩크 슛을 얻는 한국 선수도 많으니까 다양한 득점전으로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3차전 이제 오늘 안양에서 열리는데 앞서 우세를 좀 미리 얘기하셨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뭐 SK 자체가 서울 SK 자체가 속공이 강한 팀이에요. 사실 2차전에서도 속공으로만 31점을 넣었기 때문에 안양의 KGC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공격을 하고 끊기면 속공으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체력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이번 두 경기를 모두 안양에서 하게 되지만은 경기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정규리그 챔피언인 서울 SK는 푹 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하지만 3위로 6강 플레이오프부터 결친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부상 선수도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더 쫓기다 보면 아마도 서울 SK가 이번 경기까지 잡을 경우에는 조기 우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일상이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좀 답답하신 분들 주말에 스포츠 보시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풋볼아시안 한준 기자였습니다.